여러분, 지금 어제 제가 방송했지만 참 이 내용은 어마어마한 자료죠. 한 개인이 하기에는 참 힘든 작업인데 예를 들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 다 서울만 해도 25개지 않습니까? 부산이 구간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한 15개 남지도 할 것이고 시, 군, 구, 경기도만 하더라도 한 40개 넘는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조사를 해서 각 지자체 단위에서 소위 디지털 조작, 전산 조작을 다 추적해서 3구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 사이에 표가 얼마나 이동한지를 제야 전문가가 추정해낸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작업인 거죠. 그러니까 3구 대통령 선거는 공직선거의 모범사례다. 모범이라는 단어를 이런 데 붙이면 좀 안 되지만 전형적인 그런 사례 가운데 하나인 거죠.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고 문재인 정권에 치러진 문재인이란 사람이 정권을 차지한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에는 전산 조작, 디지털 조작에 그냥 거의 자리를 잡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범한 사람이 누구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소위 디지털 조작을 통해가지고 투표자들이 던진 표를 다 제쳐두고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제조, 생산한 그 주체가 누구냐. 이 선거데이터는 공식적으로 세금을 받아 먹고 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가 발표하는 자료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일어난 거에요.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이준석이나 아니면 하태경이나 한기호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선거데이터가 이렇게 밝혀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은 익숙한 그런 그래프지 않습니까?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이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양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숫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죠. 이렇게 차이값이 이재명이 플러스 12%가 나오고 윤석열이 마이너스 11%가 나오고 전국의 모든 그런 17개의 그런 광력시와 도에서 모든 사전투표에서 이재명이 압승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뭐 그냥 딱 보기만 하더라도 윤석열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아가지고 심상정 함께 빼앗아가지고 고스란히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해 주지 않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올 수가 없는 그래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소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데이터를 만든 범죄자들도 문제지만 이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여당이나 윤석열이라는 사람 자체가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거죠. 이거를 지금 듣고 넘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24년도 총선도 꼭 같은 짓을 할 거고 요리를 지방선거에 했던 짓을 그대로 할 거 아닙니까? 다음에 대통령 선도 꼭 같은 짓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놈이나 덮는 놈이나 그 놈이 다 그 놈인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떤 경우든지 변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표를 얼마나 이동했는지는 그냥 평균값을 구해보면 그냥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관내 사전 투표 참가자 수위의 9%를 이재명이 함께 밀어준 거란 말이죠. 윤석열을 함께 8%를 빼앗았다는 것이고 심상정 함께 얼추 1%를 빼앗았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대부분 국민들이 다 지금 대학을 나온 상황인데 대학을 나왔으면 수학 정석을 다 배우고 그다음에 시험을 쳤을 거 아닙니까? 이런 그래프를 보고도 다 입을 다물는 사람들이 다 쓰니까 사실상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법적으로 대한민국은 사망상태다 이렇게 봐도 아무런 그냥 과언이 아닌 거죠.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게 중국 공상당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었습니까? 이게 북조선의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자료입니까? 이런 자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런 자료를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 이야기죠. 그거는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놈이 만들었는지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세력이 만들었는지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선거를 완전히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가지고 조작을 해서 그거를 국민들한테 버젓이 발표하고 그래서 당선자를 결정하고 이게 나라는 아니죠.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보통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국정의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따지면 뭐가 그렇게 우선순위가 중요합니까? 선거를 도덕질을 해가려면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시장도 되고 군수도 되고 구청장도 되고 광역시 의회도 되는 세상이 됐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가끔가다 여러분이 방송이 나가고 나면 댓글에 보면 공 박사님 다른 중요한 일도 많으니까 다른 중요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헌법 1조 1항과 2항이 다 무너진 상태인데 세상에 이런 걸 보고도 분노할 수 없으면 그건 인간이 죽은 거고 민족이 죽은 거고 사회가 죽은 거죠. 이게 조작이 아니고 뭡니까? 표를 그냥 뭐죠?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윤석열이 표를 빼앗아 그냥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관내 사전투표 득표를 이런 모든 의심은 특정 지역의 투표자들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현장 격차가 나온다는 이런 그래프에서 의심을 갖고 출발한 겁니다. 제가 무슨 선거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세금 내면 어른이 뭐죠? 세금 받아서 먹고 사는 인간들이 선거 정도는 더하고 빼기니까 잘 하리라고 생각한 거죠. 이 그래프를 바실리아TV의 조슈아 씨가 이런 그래프를 여러분들 보내준 걸 보고 아, 이거는 부정선거구나. 100% 확신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2년 뭐죠? 지금 7개월, 8개월 정도를 투자를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렇게 선거를 부정을 하고도 아무도 그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시정하기 위해서 아무도 노력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나라가 아니고 이거는 개판도 아니고 정말 인간들이 아니고 짐승들만 이렇게 모여 사는 사회가 아니고서는 이런 게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이아 전문가가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다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모두 다 전산조작을 파헤쳐 보니까 이 결론이 나온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결론이지 않습니까? 한 표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선관위가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윤석열이 이재명을 24만 7,077표 0.73%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이겼다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합산을 딱 해보니까 제이아 전문가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24만 7,077표 왜 전산? 이렇게 전산이라는 건 정확하거든요. 조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딱 그냥 맞아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발표하던 자료가 조작된 자료가 그게 맞는지를 검증을 한 거 아니면 제이아 전문가가 어떻게 검증을 했습니까? 경남 거창군, 무슨 고창군, 통영시, 거제시 다 여러분들 그게 수천 개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다 계산해가지고 마지막에 딱 합산을 하니까 뭡니까? 선관이 발표된 자료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한 표 차이도 없이 그런데 이 선거 데이터가 이렇게 조작이 됐으니 조작값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패턴이나 규칙을 찾아내가지고 조작값을 찾아내 보니까 얼마를 조작한 겁니까? 약 240만 표를 쑤셔넣은 거 아닙니까? 3구 대통령 선거에서 239만 3983표가 표가 이동한 겁니다. 뭘 통해서?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누구에게로 이재명이 함께 넘어간 거 아닙니까? 절반은 이재명이 함께 넘어가고 절반은 윤석열과 심상정 함께 빼앗고 토탈이 몇 표라는 겁니까? 약 240만 표만 나온 거죠. 전산 조작을 했기 때문에 전산적으로 정확하게 한 자리 숫자까지 찾아낸 거 아닙니까? 264만 3983표 실제로 윤석열이 몇 표로 차로 이겼다는 겁니까? 3구 대통령 선거에서 264만 3983표를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표가 어떻게 이러면 훔쳤는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가 3,467명인데 3,406만 7,843명인데 이 가운데 3.41%를 빼앗고 심상정에게서 0.20%를 빼앗고 토탈이 3.6인데 절반 3.6이만큼 이재명에게 대해주고 윤석열과 심상정에게 빼앗아가지고 표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에게 대준 표가 123만 3598표가 나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선거를 저는 답득할 수 없는 게 선거를 이렇게 도둑질을 했는데 도둑질을 한 놈이 누군지도 찾을 노력을 하지 않고 도둑질을 어떻게 했는지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도둑놈들을 징벌하려고 할 생각도 하지 않고 도둑놈 잡는 게 업인 경찰과 검찰이 움직이지도 않고 도둑놈들은 다 국회에 앉아 폼 잡고 이런 큰소리 치고 법 통과시키고 공정, 정의, 상식을 외쳤던 허우대 멀쩡한 인간은 뭡니까? 입 딱 다물고 있고 나 참 대통령하고 저하고 동갑내기지만 참 제가 볼 때는 한심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양반은 서울의 중산층에 걷고 나는 시골에서 여러분들 성장해가지고 서울에서 하숙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성장 배경이 다르지만 1960년생에 동갑내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정의관이 다르고 투표관이 다르고 민주주의관이 다르고 역사관이 다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이런 무지막지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뭐가 다른 게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까? 이런 짓들이 한 번 일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5년 동안 줄곧 공직선거가 이렇게 조작이 됐는데 이걸 밝힐 일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사실 밝히던 안 밝히던 나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애들 다 키웠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 이야기 안 해도 그냥 관계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이 짐승도 아니고 이렇게 표를 도독질해가지고 여러분들 권력을 훔치는 일들이 그냥 다반사로 일어나는데 이거를 그냥 묻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게 그러니까 대통령은 지금 뭡니까? 무슨 발언을 할 때 그거 보면 뭡니까? 사람이 진지하게 보입니까? 진실되게 보입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게 여러분들 제2화 전문가가 분석한 최종 결과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결과지 않습니까? 도독질을 어떻게 했는지 다 밝혔지 않습니까? 도독질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를 누가 만듭니까? 선거 데이터를 누가 공직적으로 발표합니까? 중국 공상당이 발표합니까? 김정은의 수합 부하들이 발표합니까? 정신세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건별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냐 이야기죠 전산을 조작을 해놓으니까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선거 데이터를 국민들이 던진 표를 합산해서 발표한 게 아니고 그냥 컴퓨터를 돌려가지고 전산 프로그램 짜가지고 그냥 디지털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딱 숫자가 나오잖아요 한 표도 차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성관위가 발표한 윤석열 24만 7,077 표 차이로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제야 전문가가 거제시, 고창군, 거창군, 통영군, 통영시, 여수시 다 전국에서 뭡니까? 다 여러분들 밑바닥부터 각 지자체에서 훔친 표를 다 대가지고 딱 계산해보니까 마지막에 한 표 차이도 나지 않게 바로 24만 7,077 표 차이로 윤석열이 승리했더라 그게 중앙선거관련의 선거 데이터 하지 않습니까? 그 선거 데이터가 엄청나게 오염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선거 데이터를 다 조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작값을 추적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선거 데이터가 조작이 돼 있으니까 정확하게 수학적 관계식, 규칙이 찾아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원상복귀를 시켜가지고 이재명이 공짜로 뭡니까? 퍼먹은 거 다 이름들 뭐죠? 덩어리 두드려가지고 토해내게 하고 윤석열이 징징 우는 거 뭡니까? 다 찾아주고 해가지고 해보니까 이렇게 표를 훔쳐간 거 아닙니까? 그냥 평균적으로 이재명이 함께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9%를 더해주고 윤석열이 8% 빼앗고 심상정이 반올림이 1% 정도 빼앗고 그래서 여러분 토탈 뭡니까?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8%의 표를 움직인 거 아닙니까? 플러스 9, 마이너스 9 합치게 되면 18% 관내 사전투표에 참가했던 3구 대통령 선거에 참가자 수의 18%를 조작을 한 겁니다 절반은 이재명이 함께 더해주고 절반은 뭡니까? 윤석열하고 심상정 함께 빼앗고 그렇게 표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실을 인지하고 뭐죠? 중앙선거관련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들어가니까 이런 결과가 딱 나왔지 않습니까? 실제로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이 264만 3983표 차이로 승리했고 전산 조작에 의해서 몇 표를 쑤셔 넣은 겁니까? 239만 6906표를 쑤셔 넣었고 절반은 이재명한테 그냥 대해주고 절반은 윤석열과 여러분들 심상정에 빼앗고 그게 두 개 합치게 되니까 그게 239만 6906표를 훔친 거 아닙니까? 대부분 다 사전투표에서 훔쳤겠죠 사전투표에서 전산 조작을 했을 테니까 그다음에 약간 오차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런 선거를 완전히 뭡니까? 그냥 도독질을 한 거 아니에요 이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조작 여러분들 공화국이 돼버렸는데 한 번도 아니고 선거마다 이 짓을 하고 윤석열 정부가 등장한 첫 번째 공직선거인 6월 1일 지방선거도 보기 좋게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조작하고 도대체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자유라는 게 뭡니까? 마누라고 데이트할 일은 자유입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서 안 되는 거죠 개나 돼지도 아니고 멀쩡하게 여러분들 하늘 아래 살면서 선거가 도독질을 해가지고 날밤을 세워서 제야 전문가 추정치를 구해보니까 무려 표를 뭡니까? 264만 표 차이가 난 선거를 24만 7천 표 차이가 난 선거로 줄여놨는데 범죄자들을 잡을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범죄 행위를 했는지도 주명하지 않고 그게 나랍니까? 오늘 나중에 또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게 바로서야 많은 사람들의 이익이 여러분들 엇갈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사기하고 협작하고 여러분들 조작이 일상이 되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사기 이런 조작을 그냥 입 다물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면 무슨 정의가 서고 어떻게 나라를 이끌 겁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에 올바름이란 기준이 있어야 그 다음에 나라를 끌어갈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 정도에서 그냥 오늘 뭐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서론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방송을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을 너무 좀 터프하게 했네요 제가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 그냥 묵인하고 그냥 넘어가면 체제가 완전히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어느 놈이 되면 뭐가 중요합니까? 그 놈이 내 안께면 술 한 잔 사줍니까? 이런 이야기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렇게 가면 체제가 바뀌어 가지고 자식들하고 죽을 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방송 못 보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방송 이렇게 나가면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전혀 내가 볼 땐 방송을 못 보도록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유튜브 방송들이 의도적으로 선거 사기 문제는 안 다루지 않습니까? 바로 탄압이 들어오니까 정말 천벌 받을 인간들입니다 이 민족이 천벌을 받을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의를 짓밟고 하면 자식들하고 앞으로 얼마나 어려운 세월을 살 거라 예상이 되는데 그런 거를 여러분들 다 깔아뭉개고 살면 그게 말이 됩니까? 다른 건 다 부차적인 겁니다 다른 것들은 이런 문제들이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팽날 잘해봐요 윤정부가 뭘 잘하겠습니까? 앞으로 싹수가 노란데 공박사님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을 보면 그냥 보이지 않습니까? 가는 길이 자 여러분